뭐야 이거 모범플레이를 확인하셨습니까? 루이지가 나타나서 코스클리어 시범을 보여준다 하하하하 참나 와 루이지 내 동생 아니야 말이야 동생 이건 무슨 시범을 보여 이거 사람을 무시하다 이거 와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그냥 보여는 드립니다 그냥 깰 수 있거든요 그냥 아까 보스상까지 가는 거 보셨죠 근데 뭐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범플레이 모범플레이 좋아해 뭐야 더럽게 소심하게 플레이하네 아 답답해 아 이렇게 꼴축해 이거 돈을 다 먹는다고? 돈에 눈이 멀었구만 동생놈 아 얘는 되게 훌쭉하다 안 먹죠 봐봐 난 먹었거든 아까 저런 거 안 먹는 거 봐 쫄아서 쫄보네 저거 그냥 내려가서 먹은 다음에 헬리콥 타면 되는데 되게 못하네 진짜 되게 못하네 진짜 졸렬하게 하고 있어 지금 저렇게 안 먹어 누가 못 깨나 헬리콥터도 안 쓰잖아 그런 건 뭐 하러 먹었어 그냥 난, 난 나중에 좀 헬리콥터가 있는데 말이야 아아 답답해서 못 보겠어 됐습니다 모범플레이를 멈추고 여기부터 이어서 플레이하겠습니까? 헉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 뭐야 아니 난 처음부터 하고 싶다고요 아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나 진짜 아 완전 억울해 이어서 안 해 어떻게 나 처음부터 하고 싶다고 아 억울합니다 어허 아 저거 어딨먹냐 안 먹어 아 자 뭐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점프 안 되나 우아핳 후우 얌아 이거 왜 안 닦게 해놨냐 이거 엉덩바가? 아 엉덩방으로 먹을 수 있어요 올라가서 오케이 수작입니다 수작 걸려들면 안돼요 여러분들 그 시절에 메타를 깨리려는 닌텐도사의 수작이라고